서해안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중균이 검출됐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서해안 지역 6개 시군 12개 지점의 해수와 갯벌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달 27일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 해수에서 비브리오 폐혈중균이 분리됐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중균의 첫 검출 시기는 2018년 6월, 2019년 5월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는 4월로 시기가 앞당겨졌는데 지구온난화 등 해양환경 변화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비브리오 폐혈중은 치사율이 50%에 달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이며 균에 오염된 어폐류를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명합니다.